독서의 계절을 맞춰서 특집으로 꾸미고 있죠. 독서왕 선발대로 이제 여덟 명이 추려졌는데요. 네 명을 또 추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도서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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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. 추천도서를 잡아라 우리 모두 좀 좋은 책을 읽자는 취지에서 심사위원 세 분께서 좋은 책 여덟 권을 추천을 해주셨어요. 각자 저희가 전달해준 추천책을 여러분들 발바닥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금. 추천도서가 뭔지를 확인하시는 분이 결선에 올라가게 됩니다. 우리가 문학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발바닥을 들여다보는. 먼저 첫 번째 대결은 말이죠. 문지윤씨와 민아씨의 대결입니다. 문지윤씨 벌써 너무 무네요. 제가 지난주부터 쭉 보니까 우리 문지윤씨 소리 없이 강합니다. 절대 흥분하지 않고요. 민아야 또 굉장히 활동력이 있어요. 나이 제일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? 몇 살이세요? 열 여덟이죠. 열 살 차이 나네요. 열 살! 열 살이에요. 정말 안 나네요.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세요. 김지윤씨가 낳았으면 21살 차이 나는 겁니다. 얼마 안 나요.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힘을 좀 깔을 수 있으니까요. 네. 시작! 시작! 아 긴장한 핑크가 나네요. 이게 뭐라고 그러죠? 빨리 해야지. 그냥 내가 지더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해야지. 진단해. 대인대야. 아 그래요? 그래도 지겠다는. 오 다 반달리! 오 다 반달리! 오! 보이나요? 자. 자기가 안 보이려고 지금. 자기가 보이려고. 지금 보니까 퍼져버릴 수 있어요. 어린 왕자! 어린 왕자! 어린 왕자! 어린 왕자! 정답! 어린 왕자! 정답! 정답! 어린 왕자! 어린 왕자! 10년을 넘기에는 패기가 많이 부족한 정기였습니다. 아 뭐 힘도 내지 않고 그냥 쓱 다가가서. 네. 쓱 눕혀서. 쓱 말아냈어요. 소울이! 그리고 수연씨입니다. 아 우리 소리왕 카코야라로 다녀준 모습으로. 사실 이분들이 여기서 안 만났으면 어디 골목에서 만났을 겁니다. 다음번에도 웃으면서 뵀으면 좋겠네요. 아! 아! 웃으면서! 잘해주시고요. 시작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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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舒 이 분은 모르겠어요. 흥미진진합니다, 흥미진진. 그렇지, 택전 택전. 잡았습니다, 잡았습니다. 넘어치는데, 넘어치는데. 봐야 돼요. 잠깐만, 잠깐만. 보여주세요, 보여주세요. 다리 찢네요, 다리 찢네요. 다리가 진짜 찢네요. 다리 찢기들 가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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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발바다 가세요. 이야, 너무 찢었어요. 다리 또 찢었어요. 다리 찢으면 안 보세요. 또 내버릴 수 없어요. 잡히고 있어요, 잡혔어요, 잡혔어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렇게 말했다, 짜라투스에는. 아! 짜라투스에는. 아! 데미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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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아, 아시는 게 짜라투스는이 아니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. 아, 아깝습니다. 정말 아깝습니다, 수현이. 아, 예. 다음은 우리 이제 새롱냥루, 쉐라야! 캐나다를 못 가봤어요. 캐나다 밟은 발바닥 좀 한 번 봅시다. 아, 캐나다 밟은 발바닥 좀 봅시다. 자, 준비, 시작! 물고 뜯어버려, 생각! 저, 저, 저. 캐나다 지금 물고 뜯어버려. 무슨 갈비입니까? 언니, 키 몇이세요? 저 76이요. 76이요? 몇 살이세요? 저 24이요. 동갑입니다, 동갑. 동갑 4개요. 동갑이면 별로. 어, 뭔데? 하체는 많이 좋아, 하체. 좋시다, 하해지다. 굿밥! 못 봤어, 못 봤어, 못 봤어. 뭐해! 얄마를 껴inh아. 판독님. 빨리 얘기해야 돼. 세어라 결승, 심취. 마지막 대결입니다. 재현 씨, 해리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몇 년생이죠? 94년생이요. 94년생. 우리 채윤씨 94년도에 뭐 하셨죠? 97학번이니까요. 고등학생이었네요. 고1이었네요. 고1. 솔직히 솔직히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도 그렇고 서로 마찬가지 입장이에요. 이쪽에서 열심히 해도 경로사상 없어 보이고 서로 마찬가지 입장이에요. 그런 거 안 됩니다. 17살 앞에서 그런 거 안 됩니다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준비! 시작! 어디에 있는지 양반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. 최윤씨 벌써 연습됩니다. 거의 끝났어요. 아 언니 무서워. 무섭다 한 번 시키면 안 돼. 어떡해. 아 그래요. 자 좋아 좋아. 잡았나요? 잡았나요? 아 잡았어요. 대구권! 대구권! 대구권 아니에요. 대구권 아니에요.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. 이게 무슨 그림이야. 무슨 작전인가요? 3대 최고의 섹시 스타 우리 채윤씨가. 그렇죠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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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고릴라 저 범입니다. 고릴라. 아 태 봤는데. 태 봤어요. 태! 야! 혜리야! 네. 언니 힘들어. 야 이거 체력전으로 가면 우리 혜리 양이 이길 수 있겠는걸요. 네. 너무 선정적입니다. 다섯. 네. 잠깐만. 자 같이 보세요. 아 같이. 자. 서로 왔네요. 봤어요. 아! 아 사실 채윤 양이 조금만 책 봤으면 이거 금방. 금방 알 수 있는데. 아! 아! 질질 끄네요 이제. 야 잠깐만. 잠깐만. 달래래요. 아! 달래래요. 아! 정답 뭔가요? 정답. 태백선배. 태백선배. 최영 결승 진출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